롱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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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합은 처음이죠? 그럼 인사를 롱샤이 예지수 호흡이 안 맞는다 로 유명하단 말이죠?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걸로 저희가 약간 민지 분들 머리 다시 리셋 해야 돼요 어 그러니까 완벽하게 시작을 하자고요 예지수로 할게 어 우리는 예지수 잠깐만 잠깐만 회의를 좀 할게요 근데 얘가 신전회가 이거였어 이거 맞아 우리 이거였어 그냥 항상 할 때마다 예지수 뭔가 이거 했던 거 같아 둘 셋 우리는 예지수 완벽해요 완벽했어 이제 뭐라고 할 수 없을 거야 네 저희는 예지수고요 예지수 왜 예지수냐 저희가 데뷔 전에 저희 둘이 무대를 뭐 준비했던 게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치라는 이름이 없었을 때여서 신명을 저희가 예지수로 지었죠 예지수로 지었죠 맞아요 예지수로 지었죠 그렇죠 근데 리아가 또 데뷔를 하면서 이제 리아라는 가명? 가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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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뭔가 가명은 약간 약간 잘못했을 때 되는 거 아니야? 예쁜 게 좋아요 아 고마워 가명이요? 가명이요? 이제 이치도 3년차가 되어가잖아요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죠 대박이다 대박이죠 우와 그렇습니다 우와 잠깐만 우와 아 맞다 여러분 저희 우리 후니투예요 후니투 후니투 유후 우와 예지수가 22살이라니 저 17살에 만났어요 이거 미지가 정말 모르는 TMI긴 한데 리아랑 저랑 연습생 때 진짜 하나도 안 친했어요 야 하나도까진 아니지 왜냐면은 너무 그 행방이 너무 달랐어요 약간 그 행방? 행방이 너 오늘 왜 이렇게 한국말 나보다 못해? 그 행방 아니고 행 행선 행 행선? 동선! 동선! 동선이 달랐어요 둘이 맞아요 너무 웃기다 왜냐면 주말반이었고 저는 주말반이 아니었고 아니었고 숙소 주말반이었고 숙소였고 저는 또 인천에서 왔다 갔다 했고 맞아요 그리고 연습하는 그 방이든 뭐든 그냥 동선도 되게 많이 안 겹쳤었고 맞아요 회사 친구 원래 친구면 제일 친할 것 같고 뭔가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사실 제일 늦게 친해졌습니다 맞아요 제일 늦게 친해진 이유도 사실 궁금하다 뭔가 좀 그러니까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뭔가 약간 그 생활 패턴? 생활 패턴 그런 게 조금 왜냐면 너는 잠 되게 많고 나는 되게 잘 깨고 넌 잘 그런 거 못 깨잖아 나는 뭐든지 되게 성격 급하니까 이거 끝내고 빨리 뭐 다음 거 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면 너는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되게 느릿느릿하게 행동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약간 생각하고 있는 예진은 성격적인 부분에서 되게 비슷하다고 나름 생각했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막 조금 웬만해서는 주변 사람들한테 맞추는 편이고 저희는 약간 성격이 막 좀 센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나랑 제일 뭔가 색깔이 비슷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나랑 되게 뭔가 비슷한 친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느꼈는데 그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막 맨날 보고 같이 살고 이러니까 잠깐만 나랑 안 맞는데? 안 맞는데 이게 나랑 안 맞는데? 저는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나랑 성격 제일 반대인 멤버를 뽑아봐라면 저는 리아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어 나도 나도 서로 우리는 정말 반대의 성향을 가졌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멤버들도 그랬어요 둘은 약간 성향이 좀 다른 것 같다 이러면서 근데 또 나는 막상 또 지금 보면은 맞아 진짜 너도 달라진 게 많고 나도 좀 달라진 게 많고 맞아 지금 맞춰진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것도 다 다른 생활을 살아왔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은 그치 이제 어느 순간 어?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그냥 이해가 안 가는 게 냅두면 됐다는 거야 약간 예지는 예지니까 그냥 그런 거야 네 친구와 친해지기 라는 방법을 만약에 저에게 물어본다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저희는 너의 친구니까 본연의 그 상태로 그 상태로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지 말라고 해놓고 지금 방금 또 이해해 달라고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아마 우리 둘 뿐만이 아니라 다섯 명의 멤버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할 거고 근데 그래서 나는 우리 팀이 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거 같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초반에 친했을 때랑 지금 친했을 생각해보면 그때는 별거 아니었어 진짜 그때는 분명히 승경전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는 이제 다들 뭔가 이렇게 편하게 자기를 막 표현 못하고 뭔가 부끄러운 것도 있고 서로 막 서로 응원을 하면서도 어쨌든 왠지 모르는 그런 게 있었잖아 안 될 때도 약간 내가 내가 좀 의식됐어? 너? 어 왜? 예쁘다 생각은 했었어 아 그래? 그게 그 뜻이에요 뭔가 너 항상 노란 교복 입고 출근할 때마다 추억 오 마이 바 근데 너한테 부러운 점은 되게 많았어 뭐 근데 솔직히 너 목소리가 연습생 애들 중에서 제일 튀긴 했었어 너만의 특색 있는 그런 게 항상 멀픽 들을 때마다 와 진짜 리아는 저 목소리를 갖고 있어서 되게 좋겠다 솔직히 그거는 정말 갖고 태어나야 하는 거니까요 그런 것도 있었고 사실 나도 너 의식 안 했어 넌 의식하기에 너무 저 위에 있었어 아니 뭔가 잘한다 근데 그 생각은 했어 뭔가 가치를 대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전혀 예상치는 못했던 거 저도요 그치? 그래서 뭔가 지금도 신기해 저는 진짜로 응 진짜로 저희 멤버 조합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취미로 한때 일기 쓰기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썼었단 말이죠 근데 리아가 그거를 알고 저한테 생일 선물로 일기장을 맨날 밤마다 제가 되게 늦게 자요 근데 예지도 저희 멤버들 중에서 약간 둘이 제일 늦게 자는 편이었어요 제가 밤마다 이제 자다가 부엌에 나가면은 잠 안 와서 이제 맨날 거실에 이제 불 어두운데 맨날 거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일기를 한 줄씩 쓰고 있는 거예요 한참 그때 기억나? 기억하는구나 맨날 이제 이렇게 뭐해 이러면 앉아 이러면 어 이러면서 이렇게 막 끄적끄적 하고 있었어요 맨날 한참 그때 조금 일기를 맞아 ing 중이었는데 뭔가를 자꾸 남기고 싶어 했었어 응 한참 막 그때 사진 다 인화해가지고 막 사진 앨범 사가지고 정리하고 약간 그랬을 때였어요 예지가 이제 마침 예지 생일이었는데 제가 원래 조금 선물하고 이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길 가다가 갑자기 어 저거 예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누구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생각나잖아요 센스 있어요 그러면 전 진짜로 막 메모장에 적어놓는단 말이에요 막 아 이거 이때 사주기 누구 그렇죠 선물해 주면서 전 되게 기쁨을 좀 느끼는 편이어서 나는 그런 거 절대 못해 그때 마침 딱 이제 아 이거다 딱 시중에서 파는 그런 것도 좋지만 핸드메이드가 딱 또 생일이고 이렇게 딱 스페셜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맞춤 제작 해가지고 이렇게 맞춤 제작이었어? 어 해가지고 이렇게 나 엊그제 썼었단 말이야 진짜 좀 짧게 내가 느낀 거는 남기는 게 다야 그러니까 뭔가 나는 아기 때 사진 같은 것도 막 올리고 싶고 그러는데 내가 찾아 봤는데 애기 때 사진이 하나도 없더라고 거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때 뭐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뭔가 이제 멤버들하고 같이 활동하고 솔직히 뭔가 저희 데뷔라는 꿈 가수라는 꿈 어쨌든 이루게 됐으니까 뭔가 제2의 인생을 정말 소중하게 남기고 싶다 그러니까 멤버들하고도 많이 남기고 싶고 뭔가 제일 예쁠 때를 남겨두고 나중에 또 추억해 봤을 때 우리가 되게 너무 서로 다 좋아할 것 같아서 제 사진도 제 사진인데 뭔가 있지 파일을 또 따로 만들어 놔서 이렇게 지금 했다가 사실 아이시 때부터 좀 끊겼어요 너무 옛날인데? 아이시면은 데뷔하고 두 번째 활동이에요 TMI 네 워너비 때 많이 정신이 없었고 좀 바빴어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근데 충분히 저 이해해요 근데 다 뽑을 거예요 저는 뽑을 겁니다 여러분 사진을 응원할게요 너 나에 대해서 뭐 생각해본 거 있어? 서울을 조금 색깔로 표현해볼래 색깔? 어 그럼 색깔로 좀 표현을 해보자 그래 나는 왜냐면 나는 생각해봤거든 아 색깔 너무 많은데? 아니야 나는 근데 하나 두 개가 있어 너의 온오프 색깔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오 야 그럼 온오프 색깔 하자 어때? 온오프 색깔 그래 두 개 쓰자 오케이 왜냐면 이거는 우리만 서로 아는 거잖아 맞아 믿진아 다른 사람들은 온일 때의 색깔밖에 모를 거 아니야 맞아 이런 거 꾸밀 때 제일 느린 사람 채룡이가 은근 신속하더라 응 나는 뭘 해도 채룡이는 뭘 해도 빨라 약간 색인데 좀 뭔가 쪼잔하고 소심한 색 없나? 약간 느낌이 쪼잔하고 소심한 색? 약간 뭔가 좀 솔직히 나는 뭔가 노란색이 그런 색이 어딨어? 아 약간 제가 좀 쪼잔한 어 약간 되게 막 남이 봤을 땐 마냥 귀엽긴 한데 자기 눈은 겁나 진 뭐 약간 아니야 아 어렵네 거의 다 끝나가는데 끝나가시나요? 다 됐죠 끝 저도 끝났습니다 다 가사 잘생긴 bucks 어쩐지 Room 짠 자 그치 아 여기서 한 번에 확인할게요 둘 셋 엄마 내가